백인기 먼저 터뜨리는 게 좋지 않아? 민재 유전자 검사 손에 쥐면 핵폭탄이 된다고 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예 정숙 씨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닮았네 누굴 닮았는데요? 너 무슨 부자지관이 아닌 건 아니예요?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? 처음 만났는데도 예전에 본 것처럼 친밀감을 느낀다 그 진기야?